당진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당진 전통시장 상인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내년까지 5억 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국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상품 브랜드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진 전통시장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요. 조합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점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전국에 직접 배송할 계획입니다.